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해병대 등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병사 1만 1천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코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군수 물자 수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거라며 단순 의전용은 아닐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밀착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KBS 뉴스 김정은